이곳은 부천IC 인근 공장구지 현장입니다.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고사무소는 오늘 또 공장구축 현장에서 아름다운 공장을 건축하고자 현장을 방문했고요.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 이곳의 자동차 소리가 싱싱 달리는 소리들이 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고 소리를 내어서 즐거운 우리의 행복한 마음 가운데에 솟아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공장도 우리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또 우리에게 먹고 자고 입고 할 모든 재료들을 생산하는 곳입니다. 공장 건축을 하길 원하시는 분은 010-5254-3016 김성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공장 건축의 대가로 또 공장 건축의 모든 부분을 서포트하고 건축뿐만 아니라 설계, 시공, 감리 부분에도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천IC 공장 부지 현장에서 김성수였습니다. 사랑합니다.